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금일 중수본회의에서는 23번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진자 대부분이 방역망 체계 내에서 발견되거나 발생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고 확진자 모두의 의학적인 상태가 안정적인 편이며 첫 번째 퇴원 확진자가 어제 나왔고 앞으로도 완치되어 건강한 상태로 더 많이 퇴원할 것이라는 전망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던 분이 퇴원했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중국인이 퇴원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의료원 자신을 치료해준 의료진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이런 내용도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렸죠. 마스크 매점 매석, 마스크 수급 불안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는 비상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하였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들이 제품을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에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마스크 매점 매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론이 나빠질 수 있고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 중국 우한 지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계속 확산되면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받았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중국 내의 확산 추세, 국제적인 추세, 또 국내의 방역 대응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입국 제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국민의 보호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WTO의 권고라든가 또 이런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의 효력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또 국제사회 동향 등을 감안을 해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자막에 WTO로 나갔는데 WHO를 강경화 장관이 발음을 조금 잘못하다 보니까 그대로 나갔습니다. WTO는 세계무역기구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얘기한 국제기구는 WHO, 세계보건기구를 뜻한 거였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이제부터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공감과 미디어연구소장, 박창환 장한대 교수, SBS 박문신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 조치 차례 차례 한번 들어봤는데요. 입국 금지 확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강경화 장관 얘기.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WHO의 가이드라인, 이거를 지키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WHO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교역이라든가 인적 이동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의 입장만 그대로 한다고 하면 현 단계로서는 우한 이외에 다른 외국인들이라든가 중국인들의 입국 제한을 확대하지는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요. 큰 틀에서 보면 논리라든가 용어가 샹하이밍 중국 대사가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네, 두 분 어떻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먼저 박 교수님이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관리는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좀 아쉬운 대목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민들을 송환했을 때 그 교민들이 머무를 지역에 대해서 지역과 협의가 잘 안 됐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정부가 빠르게 대처를 해서 국민들이 큰 불안을 느끼지 않을 정도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변화,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다 보니까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정부의 대응이 조금은 한 템포 느린 부분이 있지 않냐. 아까도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WHO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관광객이요. 우한에 경유했던 사람들은 입국이 안 되지만 다른 중국 관광객들은 여전히 입국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들어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들어오고 나서 지금 확진 환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무증상 확진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외교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했고 충분히 저는 우리 정부가 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인내와 또 국제적인 기준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런 일반 중국 관광객들, 우한 지역이 아닌 관광객에서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에 발생을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선제적이고 과하다 싶을 정도의 조치는 지금으로서는 좀 충분히 이제는 정부가 좀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중국 입국자들에 대해서 제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정부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줬으면 좋겠다. 입국 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 교수님이 그 정도 말씀하시면 정말 적을 검토할 때가 돼야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단 중국 내에서 전력으로 퍼졌지 않습니까? 전력으로 퍼졌고. 그다음에 이제 매달 한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중국인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23번째 확진 환자가 지금 또 발견이 됐고 이분이 한 2주간 한국 여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좀 약간 뒷북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면적으로 어떤 봉쇄를 하는 것도 좀 심각하게 고려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예를 들어서 혈맹이라는 북한도 일단 전면 국경 폐쇄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러시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과감하게 이 문제는 국민의 어떤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싱가포르나 지금 태국에 우리 국민이 방문했다가 지금 확진 환자도 생겼지 않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염병이 확산하는 시기에 기업 문화라든지 우리 시민 문화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외국에 나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출장 갔다 오신 분들이 최소 일주일 아니면 2주 정도는 좀 예방적인 차원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도 기업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친정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와 관련한 소식은 잠시 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도 나오실 예정입니다. 장들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해주시겠습니다. Foren